아니 오이 호빵이 출시해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빵빵이가 맛있쩡 이라는데 과연 아니 도대체 오이 피클은 왜 들어간 거죠? 일단 와 까자마자 향긋한 메론 향이 나더라고요 반을 갈라보니 오이 커스타드가 진짜 듬뿍 들어있네요 한 입 먹어보면 와 이게 오이 향이랑 커스타드랑 만나서 그런지 뭔가 수박 흰 껍질 부분 씹었을 때 나는 맛이 나더라고요 하 호빵 4절 시리즈 이제 멈춰